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전도의 삶은 억지로 종교적 흉례를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전도의 삶은 억지로 종교적 흉례를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시작하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홍해의 기적이라는, 이 세상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인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 부르심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확인이 먼저냐 할 때 성도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먼저인 것을 절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의 눈이 생겨야 성경이 보이고 그런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가져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믿어야 증거가 보이고 믿어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그 진정한 시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이 먼저 확고하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존재를 지금 각 사람에게 성실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친구를 통해 오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 대한 나쁜 뉴스를 통해서도 어쨌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는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냥 흘켜들일 일이 아니라 비록 부정적으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뭘 말하는 건가라는 온전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그로말미야마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침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려고 연구하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정말 더 진지해질 때 더 진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자사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없던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삶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경 창세기로 따지면 6천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일하여 오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다 담고 있는 이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바로 그 기록의 증거로 성경으로 그 역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직접 경험하겠다는 건데 결국 홍해를 가르든 뭘 하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기적과 체험이 나타나는 역사를 대체로 보면 정말 평탄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거의 뭐 정말 지옥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까지 그 삶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출애구배고 홍해가 갈라진 일도 결국에는 430년의 그 고통 속에 나온 그 구원의 길이었거든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눈에서 황강을 갈라봐라 무슨 야라강을 갈라봐라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렇게 벌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구배는 이 족속들 그래서 그들은 뭐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부응집회를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결국 자기들이 꼬아놓은 상황 때문에 벌어진 그런 일들을 풀어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행스럽게 체험했던 자들로 증인이 된 거고 증인으로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출애구파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어디로 이끄셨다고 그랬죠? 바로 약속된 가난 땅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어디로 간 거예요?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곳으로 먼저 이끄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교회로 오게 될 때 그런 모든 교인들, 성도들은 항상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대로 말하면 신의 산 같은 곳인데 그게 예배고 예배의 말씀이겠죠. 성경,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과 감각에 의존하는 신앙, 어떤 신령한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를 따라가는 신앙,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담아 당신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 성경 본문의 내용으로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홍해라고 부르는 것을 왜 갈대바다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살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연구와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어쨌든 갈대바다든 홍해든 둘 다 같은 곳을 말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갈대바다를 건너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갈대바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헬라시대, 70인력이 번역될 시기에는 홍해라는 이름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무리한 해석, 더 나아가서 억지 해석, 예를 들면 갈대바다라고 했으니까 갈대 숲을 지나간 거다. 이런 식의 가짜 해석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들을 듣고 이 역사를 살피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는 모세를 통해 일하셨지만 이 시대 속에서는 모세와 같은 그런 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길을 건넌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로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잡으려고 벙거와 마병을 이끌고 결국 어떻게든 홍해 가운데까지 쫓아들어왔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세워서 그쪽에 어둠을 두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거를 거두고 나니까 그냥 쫓아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알게 하신 대로 결국 그 군대들이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고 마는데 결국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사건으로 정말 그 후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여우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확고하게 믿게 되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경애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세 같은 경우 그 종 모세 같은 경우는 너무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4장 30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우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대항하여 큰 손을 휘두리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여우와를 두려워하며 여우와와 그의 종 모세를 굳게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것은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기적 그러니까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증거 보금의 초대고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외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14장의 내용이었고요. 15장으로 가면 15장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홍해를 정말 가까스로 건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그 속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전능자가 되신다 진짜 찬양하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까지 그래서 온 백성들이 참으로 마음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역사에 증인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단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만이 그 사건과 연결이 됐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소식이 온 주변 나라로 퍼져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의 노래 중에 14절, 15절을 주목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그 모든 지경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레셋을 비롯한 애돔족속, 모합족속, 그리고 가난족속들에게까지 이게 전파가 돼서 그들이 듣고 낙담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듯이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 결국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 너네 다 죽어 협박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게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전도한다고 떠들어들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되신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온 세계에 스스로 알리시는 거죠. 홍해에 그 바다를 반으로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들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 소문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정말 그 일을 이루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겠죠. 공포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되는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인 거죠. 나중에 그 가남 잡령, 여소 때 가난을 잡령해 갈 때 보면 그때도 요단강을 갈랐던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요단강을 갈릴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40년 뒤니까 그렇게 보면 추레굽에서 홍해를 가를 때나 또 요단강을 가를 때나 이런 게 같이 겹쳐지면서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 라비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생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듣기만 했는데 그걸 듣고 저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런 분이 있다면 저분만이 유일한 상천하지 온 하늘과 땅 속에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글쎄 그것 때문에 가난이 점령되는 그 사건 속에서도 이 라비라는 기생은 오히려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고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는 공포를 주고 겁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진정으로 유일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서 모든 인류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는 보금이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 우리 힘을 자랑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왜 기적과 표적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도 당신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온 꼬이고 꼬인 역사를 풀어내시면서 그런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의 음성이 있다. 계속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는 거 아직도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지체된 우리의 식구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교회 식구들 또는 가족,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나 동료에게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이 모두를 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둘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이 전파된다고 해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도대체 교회와 성도들이 뭐하는 짓거리야라고 하면서 의문을 던져서라도 결국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듣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운성이 어떻게 되는가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핀 이 창세 얘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잘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성도로서 보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감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라도 뭐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통해 부정적인 소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있어도 날리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나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시고 초대받은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문을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시고자 하는데 그 통로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먼저 믿게 된 우리 우리를 증인 삼아서 당신의 존재를 계속 알리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만약 내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외치는 증인된 그런 어떤 존재의 의식을 만약에 모른다 그 사명을 모른다면 정말 우리는 내가 정말 거듭난 백성인가? 좀 여러분 깊이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감출 수 없는 그 기쁨과 살아갈 이유들이 향기로 막 뻗어나올 수 있는 누가 봐도 그냥 우리 자체가 성경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한 감격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래서 내 삶 속에 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빚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전도의 삶은 이게 억지로 종교적으로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이 있을 때 터져나오는 거죠. 사실 이런 기적과 역사를 보는 것에만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반응을 하고 이런 기적과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역사를 통한 감격과 감사는 어떻게 보면 잠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남긴 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시는지 그 진심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진짜로 야라강이 갈라지고 한강이 갈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는 바로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체험들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심이나 욕심이 없는 그런 진심이야말로 그렇게도 고집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속마음, 그 의도, 그 진심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그 의도를 이 역사를 통해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보게 되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는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삶, 빛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처럼,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적인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오해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저 단순한 종교적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날마다 기쁨과 벅찬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종교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와 지금도 역사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만나는 내가 되기 바랍니다. 신앙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감동으로 이루어간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나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